쓰레기 도움말고, 도움말고! 준비가 안 됐어 나에게 도전하러 왔다 노해품은 그분께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다 준비가 안 됐어 타로프에게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진노를 부를 겁니다 사륙의 방에서 최고의 전사들이 여럿 쓰러졌지만 전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마지막 사형수의 노예 꿈은 푸르토르가 들리며 대부분 여기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전당을 지낼 때 솜씨를 한번 보죠. 시간이 더 필요해. 이제 기원의 변경.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전에 왔던 놈들처럼 발부터 발달아주마. 준비가 안 됐어. 칼로프 대장님. 제가 누굴 데려왔는지. 칼로프 대장님. 탁철한 낙서쟁이. 손님이 오셨지 않느냐. 우리 모두 숱한 공포를 보았지. 그렇지 않나, 방랑제. 이나리우스가 참혹하게 죽었을 때. 드높은 천상은 침묵했다. 그보다 큰 공포는 없었지. 너도 이 이야기를 잘 할 텐데. 어찌 그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울부짖었다. 어찌 감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린 미친 천사를 따라 지옥으로 향했다. 영원한 분쟁을 끝낼 준비를 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인류를 경멸할 뿐이었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믿음의 거짓을 넘어선 자가 되었도다. 헛된 천사들의 약속을 넘어선 자가. 네가 여기서 승리한다면 모두 불태워라.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맹세대라. 맹세하죠.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더 필요하지, 멀쇓. 아고. 감췄. 두 마리에ps을 invested 나라로 꿈뽕. 어. 아. 어. 자, 시간이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